건축사무소 혜인주준호 규약에서는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고흥을 만들기 위한 고흥귀농귀촌 행복학교 조성사업의 변신시공 이웃 주민들과 잘 어우리되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정차 후에 필요한 교육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돌아오는 곳입니다. 행복고흥 귀농귀촌의 고흥을 알고 고흥사람을 알고 농혼동촌을 이해할 수 있는 요람이 될 이곳 고흥인으로서 행복한 시작을 알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과 함께 고흥귀농귀촌 행복학교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웃 주민들과 잘 어우리되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정차 후에 필요한 교육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사무소 혜인주준호 규약에서는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고흥을 만들기 위한 고흥귀농귀촌 행복학교 조성사업의 변신시공 마감까지 정말 일련호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신 두 분이기에 오늘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수님 계속해서 바로 기념사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정말 자나깨나 고흥 이야기 고흥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정말 한 15일 정도는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끝매짐을 내릴 수 있다는 고흥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성기구 고흥군수님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양완 회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흥화체소에 우리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남양치안센터의 김우석 센터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저 꼭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절소 좋으시라고 입술 좀 풀고 제가 바로 행병이 타락하겠습니다 해동은 조선 대한민국 후보도 진라도 고흥군 남양면 망지군이 기념기통은 행보역도 정화석의 정화장 정갑을 입고 정갑을 숨어 정활의 환상을 빛 정옥당 wisdom 정옥당 를 부angs 아무거나 정옥당 아, 쏘네! 아, 쏘네! 잘 지냈어? 그럼요. 나도 잘 지냈다고. 약간 예쁘게 잘 치고도. 우리 일기생들만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일기생들이 워낙 단한 단결력이 좋아가지고 아무튼 함께해주실 대결을 함께할 중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하시면 수고가 많습니다. 9시 50분부터 전학식을 빌어서 진행 중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먼저 시청 공연으로 정성계술단에 멋진 포멀놀이 부터 시작해서 아프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프리는 잘 봅니다. 1년 2년 315년 100년 3만6천5백날 그저. 그저. 한 번에 뵙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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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